키에르 페고르와 자유의 불안 우리 각자는 자신 안에 모든 인간 조건을 지닌 유일한 개인이다. 우리 각자는 종의 유일한 표본으로 인간 모순을 고독하게 짊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그 자신인 동시에 인류인 최초의 인간 아담에 의해 상징된다. 그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를 시사하고 그의 모험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어려운 현실을 묘사한다. 그가 순수함에서 과오로 옮겨가게 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게 됨을 시사한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종합이고 이러한 종합은 정신 속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관계를 실현하기 전에 정신은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릴지 모르면서도 이를 꿈꾼다. 정신은 인간이 지닌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그 위력을 예감한다. 알미 없는 예감은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심연과도 같은 능력의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형기증이다. 선택함으로써 자기 능력의 가능성을 행사하지 않은 개인은 아직 인간이 아니다. 그는 짐승과 천사 사이에서 방황하는 정신으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힘에 사로잡혀 있다. 동시에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이 고통스러운 힘을 피하려고 한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질적인 도약이 일어난다. 능력의 가능성에서 선택으로 옮겨간다. 인간은 복종하지 않는 편을 택하고 이렇게 해서 순수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정신은 꿈에서 벗어나 합당하게 선택하는 능력인 자유가 되고자 한다. 꿈에서 벗어난 정신은 이제 자신이 행사한 자유에 이어지는 새로운 불안 속으로 들어간다. 개인은 신이 금지한 것을 위반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자유의 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의식을 경험함으로써 자유의 능력 속에 포함된 모호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유롭다는 말은 매번 과오를 저지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이킬 수 없는 것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과감하게 실행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우리의 자유를 압박한다. 그러나 자유는 우리 인간다움의 전유물이기에 우리는 고뇌를 우리 자신의 버팀대로 삼아야 한다. 17 자유로움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감당하라. 원죄를 믿든 그렇지 않든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된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선택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가능성의 심연을 바라보면 현기증이 난다. 선택은 착각하거나 잘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감수하는 일이고 이렇게 우려하면 구토가 날 지경이다. 선택한 후에야 자신이 착각했는지 아닌지 발견하게 된다. 선택한 후에도 여전히 위혹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면 동시에 두 가지 현기증이 일어나게 만드는 셈이다.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근심에 선택하지 않은 모든 가능성이 떠도는 현기증을 더하는 것이다. 그대는 선택하지 않으므로 미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한 셈이 되어 낭떠러지 위에서 꼼짝하지 못한다. 하여튼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대는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키에르키고르는 다음과 같이 자유의 불안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불안이 없는 가능성을 원하는가? 그러나 불안이야말로 그대에게 가능성의 영역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위험이 없는 자유를 원하는가? 그러나 모든 것을 미리 안다면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과오를 저질러 마음이 괴로운가? 그대가 느끼는 양심이 가책을 뉘우침으로 변화시켜라. 그 차이를 알지 못하는가? 양심의 가책은 그대를 과거에 못 박지만 뉘우침은 그대로 하여금 다시 출발하게 해준다. 혼란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자유롭기를 꿈꾸는가? 그러나 그대는 기쁨 없이 마비되어 버릴 것이다. 불확실한 결과를 낳는 자유에서 비롯되는 압박감의 심연에서 나는 듣는다. 너의 지혜는 외부 압력에서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불안을 감당하는 데도 있다. 불안과 걱정, 사회적 지유와 세인의 사랑에 대한 발망. 왜 우리는 사회위계의 사다리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갈망하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달려드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돈, 명성, 영향력에 대한 갈망이 주로 손에 꼽힌다. 지위로 인한 불안은 우리를 비통에 잠기게 만든다. 그로 인해 지위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모든 욕구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재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자극하며, 남들보다 나아지도록 고무하며, 남에게 해를 주는 괴팍한 행동을 못하게 억제하며, 공동의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결합한다. 그러나 모든 욕구가 그렇듯이, 이 갈망도 지나치면 사람을 잡는다. 사랑,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모나 연인에게서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원하는 것, 또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랑은 가족에서 나타나든, 성적관계에서 나타나든, 세상에서 나타나든 일종의 존중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다. 누가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면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존재에 주목하고,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약점이 있어도 관대하게 받아주고, 요구가 있으면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는 번창한다. 낭만적인 사랑과 지위와 관련된 사랑은 다를 수도 있다. 부자의 경우 성적인 관련이 없고, 결혼으로 끝나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보통 다른 동기가 있다. 그러나 지위와 관련된 사랑을 받는 사람 역시, 낭만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눈길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흔히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의 경우를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진, 누구 못지않은 존재 권리를 가진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접의 질적 차이를 전달하는 데는 편리하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퉁명스러운 대꾸를 듣고, 미묘한 개성은 짓밟히고, 정체성은 무시당한다. 실패에서 굴욕감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지 못했고,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할 처지에 놓였다는 괴로운 인식에서 나온다. 낮은 지위가 끼치는 영향은 물질적인 맥락에서만 볼 수 없다. 적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 인한 고통이 신체적 불편으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낮은 지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들을 낳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1차적이다. 불편은 모욕을 동반하지만 않으면 오랜 기간이라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다. 병사나 등반가, 탐험가들이 그런 예다. 그들은 사회의 극빈층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기꺼이 견디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텨낸다.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가 주는 유익은 물질적 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자들 가운데는 5세대가 써도 남을 만큼 돈을 축적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모으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부의 창조를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설명하려 할 때에만 그들의 노력이 이상해 보일 뿐이다. 그들은 돈만큼이나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존경을 추구한다. 탐미주의자나 쾌락주의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존엄은 거의 모두가 갈망한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을 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필수품을 얻으려는 것인가? 그것이라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삶의 조건의 개선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른채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에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의 충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은 들락거려도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다. 군중 속에 있어도 자신의 오두막 안에 처박혀 있을 때나 다름없이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반면 지위와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주목한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지위에 대한 불안은 걱정과 근심을 낳는다.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다.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에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사랑의 결핍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무시를 당하면 왜 우리는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 농담에 즐거워하면 우리는 나에게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갖게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나에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눈길을 피하거나 직업을 밝혔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남들의 반응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바보라는 증거도 될 수 있으며 익살맞다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따분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인물이라는 증거도 될 수 있고 있으나마나 한 존재라는 증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흔들린다면 사회의 태도가 우리의 의미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무시를 당하면 속에 다리를 틀고 있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고개를 쳐들며 미소나 칭찬과 마주치면 어느새 역전이 이루어진다. 혹시 남의 애정 덕분에 우리 자신을 견디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친구 한 명이 인사를 건성으로 하기만 해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버린다.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생일 선물이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해졌는다. 우리의 애고나 자아상은 이렇게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따라서 물질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불안은 무엇보다도 불황, 실업, 승진, 퇴직, 업계 동료와 나누는 대화, 성공을 거둔 걸출한 친구에 관한 인터넷 뉴스 등으로 유발된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통 어디에 몰두한 듯한 눈길, 부서질 것 같은 미소,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을 들은 뒤 이어지는 유난히 긴 침묵 등으로만 간간히 드러날 뿐이다. 그렇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지 결정한다. 사람들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인격을 따라 살 수도 없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